전진오 역할 네 안녕하세요. 전진오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상쾌가 안 좋은데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맡은 전진호라는 역할은요. 굉장히 유능한 건축 설계사고요.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냉정하고 냉혹하기도 하고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이다 보니까 까칠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남에게 간섭을 받거나 하기도 싫어하지만 문득 개인일을 만나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또 부딪히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옆에서 좀 계속 고치도 하고 간섭도 하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이후에 아주 커다란 인기를 누리시면서 차기 작품에 결정하는 데 많은 고심을 기부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작품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가장 전진호스러울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연기적인 부분에서 워낙 예진 누나들 연기를 잘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배우분들도 모두 연기를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고 또 좋은 평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을 받고 싶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신을 한번 벗었고요. 그 하반신도 벗을지 안 벗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반신 노출신은 꽤나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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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